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로부터 끝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비자가 나와 가로대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가로대 나는 내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비자가 저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살에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가로대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저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가로대 내가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달기 곧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고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니라 심히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오늘 베드로가 세 번 예수님을 부인한 것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자 이 베드로는 왜 이와 같이 예수님을 세 번이나 부인하였느냐 그것은 바로 그가 메시야로 믿고 따르던 예수님이 그 밤에 잡히셔서 침뱉음을 당하고 또 손바닥으로 따기를 맞고 주먹으로 맞고 그러면서 죄인처럼 대제사장 앞에서 당하는 이러한 것들을 그가 보면서 그는 어떠한 마음을 가졌느냐라는 거죠 그는 두려움 또한 그 죽음에 대한 공포가 그에게 임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모두가 다 버리고 예수님을 버리고 떠날 때에 그도 예수님을 버리고 떠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하지만 궁금해서 예수를 쫓아서 대제사장의 집들까지 가서 결국 그 안에 들어가 하석들과 함께 앉아 있다가 그 모닥불 앞에서 세 번이나 예수가 함께 있었다 이런 얘기를 듣습니다 그에게 임한 이 두려움 이 두려움은 바로 사망건세자가 주는 두려움이죠 사망건세자 아래 있는 자들에게 있는 것이 두려움 죽음에 대한 공포 근데 그 베드로가 바로 죽음의 공포를 갖고 지금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 베드로라는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베드로는 마태봉은 16장 16절에 예수님이 너희는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그는 대답하기를 주님 그리시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자예요 예수님에게 칭찬도 받았죠 바유나 시모나 내가 이것을 알게 하니는 하나님 아버지시니? 하면서 칭찬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가 축복을 받습니다 그 축복이 무엇이에요? 내가 너에게 축복을 주는데 천국 열쇠를 준다 그래서 그 천국 열쇠는 너희가 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도 풀릴 것이다 그런데 거기에 키가 뭐냐? 바로 18절의 말씀이에요 18절의 말씀은 바로 베드로가 주는 그리시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베드로라는 단어는 반석이라는 단어예요 반석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너의 이 고백 주는 그리시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다라고 말한 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베드로가 고백한 그 신앙의 고백 주는 그리시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다라는 그 고백을 가진 자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로 세워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믿음을 소유한 자예요 왜냐하면 주는 그리시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으니까 그리고 천국 열쇠를 받은 자예요 네가 땅에서 메이면 하늘에서도 메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게 하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땅에서도 메이고 하늘에서도 메이고 이 믿음을 가지고 이 권세를 가지고 이 천국 열쇠를 가진 자가 하는 대로 하늘에서도 이루어진다고 한 이 말씀을 받은 자가 되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의 믿음은 어디로 가버렸어요 간 곳 없어 졌다 디모데 후서 1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여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는 그리스도시여 하나님의 아들인이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신앙을 가진 사람의 마음은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사랑과 그로 인해서 절제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을 가진 자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마음이죠 그러한 권세를 주었다고 예수님이 말씀한 그 말씀은 어디로 간 곳 없고 베드로는 당장 지금 눈앞에 자기가 의지했던 예수님 자기가 믿던 메시아가 죽임을 당하는 그 입증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다 고백을 했으면서도 진정 그 고백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그는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오늘날 예수님을 믿으면서 교회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시다라고 말하면서 실제로 예수님을 왜 그리스도라고 말하느냐고 설명을 하라고 하면 못해요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느냐고 물으면 모릅니다 똑같은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른다면 바로 그 고백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다라는 믿음도 없다라는 얘기죠 이 베드로 예수님을 세 번 부인한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와 상관이 없다고 생각을 하세요 나와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고 오늘 우리가 왜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상고하게 하셨느냐 정말 주님은 우리에게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이다 만약 이 고백을 우리가 하는 믿음을 가진 자라면 그리스도다라는 말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의 모든 의미가 담겨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리스도로 오신 분은 나의 대속자, 나의 구속자로 오셨다는 얘기예요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종이 아니요 나는 더 이상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노인자가 아니게 하여 주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란 얘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아들 중에 맏아들이 되기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그가 아들로 오셔서 우리 아담이 지은 죄를 대신 짊어지시기 위해서 아들로 오셨고 아담의 형상을 입고 오셨고 아담의 그 범죄한 것을 십자가에서 다 소멸하여 주시고 이제는 우리 모두 믿는 자들이 죄 없다, 의롭다 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시기 위합니다 라는 이 고백이 분명하게 우리 안에 있는 자의 신앙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다라고 고백한다라는 거예요 그 고백을 한 자는 음보의 권세가 결단코 그를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그렇다면 죄와 사망의 권세, 그 음보의 권세가 내게 침범치도 못하고 나를 건드리지도 못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정말 내가 오늘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입으로 시인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면서 또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내가 그걸 믿는다고 말하면서 정말 음보의 권세가 나를 결단코 이기지 못할 만큼 하늘의 권세가 내 안에 있느냐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조금만 무슨 일이 있어도 벌써 이 베드로처럼 두려워 떨어요 죽을까봐 두려워해요 망할까봐 두려워하고 뭔가 잘못될까봐 두려워하고 여러분이 살고 있으면서 생각하고 있는 부분들을 하나하나 잘 점검해 보세요 얼마나 많은 부분이 내가 두려움으로 떨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부분이 내가 사망권세 아래 메어 있는지 그리고 그 사망권세에 휘둘려서 이리 끌려다니고 저리 끌려다니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그래서 두려워하고 그 두려움과 공포 때문에 예수님 앞에 기도합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두려워서 떨려서 예수님 앞에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신 기도는 무슨 기도냐 이 음보의 권세를 회파하기 위한 기도여야 됩니다 정말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기 위한 기도여야 되고요 그래서 어두움의 권세를 물리치고 빛의 나라를 확산하기 위해서 드리는 기도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나와 함께 하늘의 천사들이 내게 내려와서 나를 도와서 하나님의 일을 이 땅 가운데서 이룰 수 있도록 아버지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그래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빛 가운데 나오게 하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자가 되어지라는 거지 두렵고 떨면서 아버지 이거 어떡해요 이거 도와주세요 이렇게 되면 어떡해요 도와주세요 욕이 왜 환란을 당했어요 그가 의로운 자로 경건한 자라고 하나님이 인정을 하는 정도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이지만 그에게는 약점 하나가 있었어요 그 약점이 뭐예요 그들의 자녀가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할까봐 자기 자식이 혹여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제거하는데 죽을까봐 두려워서 미리 그들을 위해서 제사를 준했어요 이게 뭐예요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세가 아니라 두려움으로 제사드리는 자세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하늘의 권세를 가진 자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성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주의를 지키지 아니하면 교회 나가지 아니하면 마치 무슨 나한테 죄가 임할까봐 기도하지 아니하면 말씀 읽지 않으면 뭔가 나한테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그렇게 예배드리는 자세는 바로 욕이 자식들을 위해서 제사드린 것과 같은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온전한 믿음을 가진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서도 그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저주하고 맹세하고 여기서 자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자기 자신을 저주했다는 얘기는 내가 저와 함께 했던 사람이라면 저주를 내가 받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저주를 했을 거예요 자기 자신이 정말 예수님을 모르되 정말 나는 절대로 저를 모른다고 자기 스스로를 저주할 정도로 저는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어떠한 믿음을 가진 자냐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 첫 열매로 들여지신 분이라는 이 믿음을 갖지 않으면 우리에게 이와 같이 베드로가 만난 것과 같은 상황이 되어있을 때 우리는 예수를 부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결단코 음보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권세자라는 것을 알고 정말 내가 이 땅에서 메이면 이 땅에서 내가 악한 영들을 예수의 이름으로 묶고고 그들을 저주를 할 때 그들이 하늘에서도 메이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는 이러한 권세를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추셨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나한테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생활을 한다면 이 베드로가 두렵고 떨면서 부인하는 그러한 일에 나도 똑같은 자가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빌리뽀서 1장 28절 29절 말씀 우리 한번 찾아서 봉독하겠어요 찾으셨으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슨 일이라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증거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구원의 증거라는 거예요 분명히 세상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말했어요 하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요 그 다른 하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연이에요 그것을 창세기 3장 15절에는 여인의 후손과 뱀의 후손으로 얘기했어요 여인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함께하는 자들은 다 여인의 후손이에요 그렇다면 그 외에 나머지는 다 뱀의 후손이에요 그런데 이 둘이 싸운다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여인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여인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졌다면 뱀의 후손인 사람들이 분명히 우리를 대적합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음부의 권세를 능히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무궁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자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자들은 뱀의 후손의 머리를 완전히 떨어뜨리는 자예요 악한 영들을 대적해서 우리는 그들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자다 우리의 믿음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 이 은혜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것을 그냥 믿고 아 믿습니다 하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고난도 받게 하시는 것이다 자 이 베드로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된 것은 바로 그가 맞이하게 될 고난이에요 그런데 그 고난도 우리는 두려워할 것이 아닌 것이 여기서는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이 일이 있기 전에 시몬 베드로에 대해서 예언을 하신 말씀이 누가 보곤 22장 31절로부터 32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시모나 시모나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요구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요구한 거예요 베드로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밀가부르듯 하고자 하는 그것을 하기를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켜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 예수님이 겟세만의 동산에서 기도할 때 땀방울이 피방률이 될 정도로 기도할 때 그 밤에 베드로에게 일어날 일을 예수님은 미리 기도로 하셨다라는 거예요 사단의 시험에 넘어지지 아니하도록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는 돌이킨 후에 이 모든 일을 잊고 나서도 회개한 후에 형제들을 굳게 하는 자로 주님이 세우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 베드로와 함께 비교해서 살펴보고자 하는 건 가로뉴다의 죄입니다 자 가로뉴다와 베드로가 한 그 죄 가로뉴다는 예수님을 판자고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는 죄를 범했어요 두 가지가 죄가 같은 죄를 범했어요 하지만 무엇이 다르냐 하나 가로뉴다의 죄는 로마서 6장 13절에 너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내어준 자가 가로뉴다예요 로마서 6장 16절에 누구에게 순정하든지 그 순정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어진다 가로뉴다는 사단에게 순정하여서 사단에게 자기를 내어줘서 죄의 종이 되었고 불의의 병기로 사용되어져서 불의의 무기로 예수 그리소를 파는 자가 되어졌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랬는데 이 가로뉴다는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삼십량이 그렇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과 원수가 됐고 마귀에게 쓰인 바는 불의의 무기가 되어졌고 그리고 죄의 종이 되어진 자입니다 베드로는 어떤 자요? 믿음이 있지만 믿음이 연약해서 두렵고 떠는 죄의 매임을 받은 바람에 그 적은 믿음에 사단이 그를 밀가부를 타는 것에 쓰러지고 넘어진 자예요 그래서 그에게는 예수님이 사단의 계기에 빠졌던 데서부터 건짐을 받고 회개를 하도록 미리 그를 위해서 기도도 해주셨고 베드로는 마지막절에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다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하며 그는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그 믿음을 돌이키는 자가 되어졌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앞에 어떤 자가 되어져야 하느냐 마태복음 12장 32절에 있는 말씀처럼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대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모든 세상에서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자 베드로는 말로 인자를 거역한 자예요 하지만 가로듀다는 성령을 거역한 자예요 왜 성령을 거역한 자예요?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물론 그가 쓰임을 받았지만 그러나 그는 사단에게 속하여서 성령을 거스르는 일을 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2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받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가로듀다에게는 화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 라고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 그 권세를 가진 자라는 것을 믿으시고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73절에 보면 이 베드로에게 말하기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이 우리에게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부인하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말소리가 예수님께 속한 자임을 표명하는 그러한 증거로 나타나질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모든 어휘에 사용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이 드러나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도 행동을 할 때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인 것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중요하게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내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로 믿고 있느냐 그리고 그 믿고 있는 그 은혜가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그냥 믿는 것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 그 길을 갈 수 있을 그런 믿음을 갖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베드로가 만난 이러한 일들이 내 앞에 닥쳤을 때 내가 예수를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러한 믿음 그것은 바로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 그것이 굳건하게 내게 믿음이 되어져야지만 그리고 내가 모든 말에도 그 예수님이 말하시는 것처럼 말하는 그러한 자로 살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넉넉히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자가 되실 것입니다 아멘